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벽 묵상을 맡게 된 포항항도 교회의 이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1기야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왕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도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남은 기쁨이요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왠지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해 드립니다 양도 목자를 잘 만나야 복입니다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그게 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나라의 백성들도 임금님을 잘 만나야 태평성대의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희승이야 왕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장장 29년을 통치한 선한 왕입니다 희승이야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았느냐 바로 다윗왕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정직을 자기의 통치의 이념으로 가졌다면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희승이야는 정직한 왕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에 보면 우상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개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나라와 우상을 숨기는 나라로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자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어 가는데 후자는 점점 빈곤 국가로 전락합니다 귀신을 믿고 우상을 숨기는 이 일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고 국방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지식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두고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만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래 그 축복이 연장되어집니다 7절에 와서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멍가게에도 점원 한 사람 잘 들어오면 매상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집에도 세 사람 한 사람 잘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위 한 사람이 잘 들어와도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따라와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신자 한 사람이 잘 들어와도 교회의 분위기가 목회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라의 임금이 잘 세워지면 살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새벽목상 임명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